1. 탁구 대회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오세요 시작했나요? 아 네! 시작한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탁구를 했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오게 됐죠? 민규씨? 저요? 저는 지금 운동화 나가서 전화 받고 왔습니다 그거 물어본 거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로 왔는지 물어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영광스럽게도 세븐티에 탁구대회 세븐티에 탁구대회죠 세븐티에 탁구대회 저리에 탁구대회 구독자 여러분 마치 줍니다 Venezuela 젤리에 탁구대회 아아! 한대방이 대상의 형이 보았는데요. 우린가요? 뭐죠? 이건 그냥 무대로 네 제가 한 번 아아! 아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무대로 스프링 분이잖아요. 굉장히 들었습니다. 삭이불위 서평님! 아아악! 이게 괴미네 정체자 아 disparity 굉장히 풀이하려 하고 있어요. 아 힘들어서 뭐야? 네. 우대관 gia단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맞아요. 이거 뭐야? 다 너무 신분적이에요. 스포! 스포! 세븐틴 1기타피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악! 저희 2번 타피데이는 타이틀 제목이 있죠? 설명해 주세요. 하수 csak 너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특수장의 제목은 바로 하수oc 개량 탈탈!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네요. GDP 되어 있네. 대비 몇 점 까요? 7점 되기로 가겠습니다. 7점 가야겠다. 제가 한 점은 안 주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여러분들 한 마리씩 한 번. 아 좋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기 시작 전에 우리 선수들 뒷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뒤에 선수 다시 강차게 크게 한 마리 해주세요. 디노! 골창 왔어요? 오케이. 골창 왔어요? 골창 왔어요? 지금 디노 방식했어요. 디노가 더 싸워. 아 야! 아 액션! 고! 선수 게임을 하고 선수 게임을 하고 선수 게임을 하고 선수 게임을 합니다. 디노가 더 설레는? 수작이야! 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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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잇이 방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저는 지금 약간 디노 쪽에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타러 왔어요. 입은 살아있어요. 디에잇이 손을 쥐고 있는데 입은 살아있어요. 맞죠 맞죠. 이거 뭐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디에잇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숙아도 여기 앉아주시고요. 다음 선수 두 번째 게임이죠. 굉장히 파부진. 파부진. 에스톱스. 그리고 어떻게 벤디야. 좋아요. 어서 오십시다. 어서 오십시다. 안돼요 안돼요. 우리 홈태수 교수와 저는요. 둘이서 한 마디씩 방착해. 네. 속, 뭐라고 해야죠? 속 한 마디. 즐겨서 치겠습니다. 아아아아. 교수와 선수. 교수와 선수. 킬하고 선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정리로. 서브라이. 아 알겠습니다. 일단 끊기 시작합니다 점수 7점 내기고요 대수 씨 살짝 당황했어요 아니 점수가 이렇게까지 잘 찌다니 머릿속에 오시마이클의 구두 맨날 갑자기 할 수 있다 옆에서 많이 부더니 대수 씨 탈락 탈락 esse 결승 아리야라 여러분 이제 지금 사람은 지금부터는 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라 보여주는 거 해라 보여주는 말고요 지금부터는 자기가 구해오는 아이템을 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들 하세요 어? 에이스 그렇구나 진짜 괜찮습니다 역시 솔직해요 아 멀어져도 슬리퍼를 찾았죠 아멘 아 아 아 너무 똑같아 그 다른 거 보여주세요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 왔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 우컷 백짤이 좀 좋아 우컷 벌써부터 3개꾼의 기지이 느껴집니다 네 홈페이지 3개꾼의 기지 경제할 수 있는 저걸 바꾸고 다니면서 진상한 것도 하고 퇴근을 시키지 못하겠습니다 디노우스의 홈스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각자 스킬이 있나요? 최적한데 스킬 스킬 케이크 xa 익미 스메 계속 좋아요 굉장히 역시 배려한 동네한테 세상에 네 아쉽습니다 자! 아쉽다! 간다! 숱, 숱! 그래!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와 인정을 안 해요 구질구질해요. 형이! 구조질! 형 이겨지면 여러분 구조질게요. 미치겠다 이거. 그게 아니... 아 제가 오늘 내가 왜 스톱돼 소리로! 비용호? 마지막 번째. 어떻게 누가 짓게 될지. 이렇게 돼? 이렇게 잡아. 형, 여기서 지금 꼴지되는 거죠? 네. 오케이. 꼴지를 시작.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뒤집어서 꼴지를 소감하게 말해주세요. 일단 정말 영광의 꼴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3단계라도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 잠시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벗어들었는데요. 우지하고 세 분 잘 벗어주세요. 한 명만 먼저 승용합니다. 승용이 되었습니다. 아, 오케이. 아, 너무 흥분했어요. 디엘 씨. 스킬. 스킬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 한 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합니다. 오, 우진아는 과연 스킬은 어땠지? 스킬. 스킬. 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됩니다. 스킬이 비 café后가 없는데, 스킬은 이제 뭐orts? 스킬은 배지 chair, 스킬은 배지항 입니다. 스킬은 애초에 비하면 꼭 부착해 주세요. 스킬은 애초에 비하면, 스킬은 애초에 비하면 충분히 부르지 않네. 스킬은 애초에 비하면, 스킬은 애초에 비하면 너의 맛이 더 좋겠다. 스킬은 애초에 비하면, 스킬은 애초에 비하면, 스킬이 그냥, 스킬이 좀 pension했을 때까지 해보세요. 수고하이오! 2개의 상황입니다. 무지군.. 응 시계세요. 실례합니다. 아직 무섭해요. 원래 다기심이었어. 어플루스 1인가요? 1등과 2등의 대결입니다. 3개의 대결이죠. 어 지금 화이트를 보여준답니다. 꼬였어요. 뭔데 있어요? 뭘? 노리를 한다 거나. 형 택후미당. 이건 기회밖에 없어. 여야. 야구하러 온다. 아! 좋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이렇게 탁구! 실기의 탁구 뱀팀뱀 탁구대회는 우은혜 선수가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지국 카메라 보고 통합하실 수 있습니까? 통합한 거 아닙니다. 제 파트너 이 냄비 뚜껑과 기억 생각하실 수 있죠. 너무 중요해요. 수고하는 거죠? 마지막 점수! 마지막 점수! 마지막 점수! 마지막 점수! 감사합니다! 진짜 선수 대회 다 모으세요. 아 이거 한 번 모으고 그냥. enroll다니. 수고하실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